당신 상대로는 적당한 시작기가 있지 하하하하하하 안다고 맞아 저거는 린은 수지지 않아 수진 캐리가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아 저분 아니에요 이제 리차오랑 졸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오랑 기본 개념이랑 콤보? 몸에 있는 콤보? 좀 이제 유튜브 에디션 말고 좀 이제 실전으로 쓸 수 있는 나같은 러지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날먹 콤보 좀 이제 배워보고 아 호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콤보를 하다가 계속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저한테 한 30분만 들으시면은 그 누구보다 콤보를 잘 쓰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리콤보가 너무 어렵던데 그게 다 선입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입견이에요? 제가 그 진짜 약한 콤보밖에 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 콤보 배우면 저는 쌍배님 라인으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빨강단이요? 그럼요 야 빨단까지 충분히 그 우승권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출력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혼기를 이제 몇 개 따지 한번 보자면은 그렇게 9오른발 그리고 3오른손 3오른손 9오른발 그리고 3오른손 3오른손 오른어프라고 칭하거든요 오른어퍼 그다음에 9오른발 그 자주 쓰시는 예 요 에신더스톰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른발 팔 왼발 톡 이거요? 네 자연스럽게 그 이으시면 돼요 너무 빨리 하실 필요도 없고 이게 손에 익으셨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뒤 오른손하고 레버를 앞으로 툭 치고 놓으시면은 어 잘하시네요 역시 역시 넘쳐 아니 근데 이게 중간에 콤보로 하면은 두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연속으로 이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깨에 뽕 들어가신 분들이 그걸 많이 쓰시는데 한 번만 쓰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 한 번만 그 리오미하면서 어떻게 그 앉으면서 이걸 이걸 하는 거죠? 이거 하면서 이거 어우 좋은 거 여쭤보셨네요 이렇게 앞으로 쑥 미끄러지는 자세에서 네 뒤로 살짝 하시면은 이게 뒤로 빠지거든요 이걸 이제 스웨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웨이가 시작되자마자 레버를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 왼발을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스웨이의 모션이 보이면 안 돼요 빨리 누르시면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어 아 이거구나 어떻게 앉는가 했어요 아 이거네 아니 가르치 게 없어 이렇게 신홍기 맞추고 오른발 팔 왼발 하신 다음에 이거 한 번 앞 오른발 왼손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예쁘구나 아 예예예 홋 홋 홋 아 좋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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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알려드릴게 없는데 예전에 리를 살짝 조금 해가지고 살짝 기본 개념은 살짝 있습니다 기본 개념 엄청 뉴브이실 줄 알고 막 설레서 왔는데 중고신이 이런 느낌이에요 중고신이라 더 좋지 않을까요?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엄청 스타트 라인이 되게 앞에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띄운 다음에 스크르시키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막 쓴걸 자꾸 타다 쓰시네 도윤아 아 괜찮겠어? 너 잘 안하고 있다며 괜찮겠냐고 도윤아 어 담당할 수 있겠어? 너 쿠니미츠도 버리고 지금 허랑으로 바꿨다들었는데 역보약 지으러 왔어요 들어와 오케이 들어간다 아 그래도 액자단이에요 난 녹단이야 아 녹단의 위험을 한번 보여줘야겠네 어 멘토나 녹단이나 한 끗차이야 간다 아 보자 지금 많이 떠들어도 하하하 컴바 뭔데 씨 얼마나 성장했나 볼까 시작!! 오ㅁ이 뭐야 뭐야 이건 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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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써봐, 더윤아 깜짝 놀랐잖아 어씨 오 오 오 뭐야 어허 오케 어허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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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상한거 배웠네 으아아ál 어 이상한거 배워왔 filters Map 아 진짜.. 아 왜 안들어가 이거 호옷 호옷 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오씨 뭐야 아 이게 안.. 오오 뭐야 이거 아 저기 안죽어 저기 안죽어 왕 엑셀렛 아 근데 크리프치보단 좀 쎈데 아 깜짝놀랐네 로나 너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? 이제 시작일 뿐인걸 아니 근데 로아이 걸기전에 먼저 맞네 로아이가 뭐야 그런게 있어 화랑 언어라고 아 그럼 이제선다 아 왜 전팔이 한 번도 안썼어 그냥 형 어느정도 하나 안쓰고 봉인해도 썼는거지 이제 해금이 될거같애 아우 해금 들어갑니다 기술 하나 해금 더할게 어다다다다다 와 이게 아 왜 안들어가 이거 하단기 심기 저 권방진 중생이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주세요 오오 나 알아 찌끼? 하단기 하단기 심기 하단 하단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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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옷 하단기 심기 하단기 심기 이게 하단기야 오오오 호옷 하단기 심기 하단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더위케이요 total 아쓰 care noi 됐어? 아 애형이 안들어가네 재료배운 고보도 이제 치면 돼 오늘 배웠지 오씨 뭐야 오 놀래라 놀래라 이걸 막아 에바야 오 헛 엑셀렛 아 좀 놀랬어 그럼 이제 콤보까지 회금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대중 로아인가 뭔가를 왜 안써 도연아 로아이가 뭔가를 왜 안쓰는거야 로아이 막고 있었어 형 아 내가 막았어? 맞았어 아 맞았어? 이제 다 회금해요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드디어 풀파운가 태권도 위험 좀 보여줘봐 아 아 저 선글라스 뚫어뜨리고 싶네 진짜 하단기 오이요 딜은 내가 가만히 넣었죠 오 로아이 에이 오 아 콤보를 못 넣겠네 이거 오오 저렴 콤보가에서 아 아 앗 아 수 까모음 이수원 파단 아씨 오오 inflation 오 뭐야 오왜 안달려줘 어흐 오오 이게 왜 나도 발차기잖아 이게 에이시드라는 기술이야 흐흐흫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즉시 장미 엑셀렛 흐흐흐흐 어흐 놀래긴 놀래 어어 호잇 호잇 오오옷 어? 던져올리기 새로배운 콤보다 아하하하단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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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ã단 하단 도은아 괜찮아요? 저희 몸이 좀 들어서 아 내가 좀 세게 쳤네 콤보를 써 도은아 나 몰랐는데 길거리가 ihan가봐 오늘 빨간 가지 소리 들어서 빨간 가지 하mail 애 Faith 괴롭히 다녀 가르침이라고 할까? 승리즌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 이젠 진짜다! 진짜 마지막 해금 후니우씨가 좀 더 매석게임 있어 정보의학상대로 홍보 연습이나 해야지 뭐하고 저희가 먼저지 하면서? 저희가 왜 먼저 게임이 빠르니까 먼저지 아 이제 알았어! 이제 진짜 절대 안줘 오옷! 오옷! 저 사람은 들켜 없어? 아 이게 아니라? 아 이게 안 나가 이게 아니 존나 길고 존나 빨라 저거 그치 사기기술이야 개사기야 이거 오호호호호와 미치겠다 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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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씨디 해주는건 좀 미치겠다 고생했다 도요다 하하 어? 뭐야? 끝났어? 아냐! 레디! 이 애씨디부터 일단 공략을 해봐 이거 다 맞으면 너무 시킥이잖아 아니 애완 쓰다가 저거 허허허허허허헉 하하 저거 맞는다니까 난 이미 계속 쓰고 있었던거야 근데 하하하하하하 아아아 이걸 계속 당한 간다 당진 상대로는 적당한 시작기가 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피해봐 이거 하하하하하 이거 왜 맞는거야 하하하하하 specific 유니플로 받는거 아니잠 미안하잖아 오차 또 나短 아니지 에خت칸이 많이 불합리 하긴 해 뭐 씨드란로 에스티 Roxo 많이 불합리해 오오옾 으어어 본아 걱정만 암 파주거나 그런거 없어 항 상 어딜 antigua 한다냐 어 뭐야 야 어 저거기상하네 와우 오케오케 에엄 오케 오오와 오오앗! 와 진짜 잘한다 오오앗! 아 주먹이야 저 도는거에요 아주 오오앗! 아씨 아직 좀 이르기네 녹단의 벽은 도연아 그래도 조금 세워치네 다음에 한번 묻자고 실력좀 키워 내가 너무 셌다 고생했다 다음에 또 보자고 에? 뭔가 진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심으로 한거죠 제가 멀리서 보기 말할게요 화랑보다 지금 쿠니비치를 더 잘합니다 억지로 화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쿠니비치된 콤보 썼는데 화랑들을 못쓰던데? 더 쉬웠어 엊그제 보다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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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